Hi, everyone!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최근 북한 사건을 해외에서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영어 키워드로 알아봐서 뉴스도 영어도 한 번에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CNN의 기사를 하나를 볼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liaison 이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liais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명사로서 연락이라는 뜻과 연락 담당자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조직 또는 다수의 조직 간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 연락 또는 그것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사 타이틀을 본다면 North Korea blows up liaison office in Kaesong used for talks with South North Korea blows up liaison office in Kaesong used for talks with South 북한은 폭파시켰다 liaison office 아까 조직 간의 연락, 의견을 교환하는, 담당하는 곳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office, 사무소, 그래서 연락사무소, 사무실이라는 의미죠 저희가 얘기하는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를 뜻하는 겁니다 개성에 있는 그리고 used for 용도를 의미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죠 그리고 남과 얘기, 회담을 하기 위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과 대한민국과 회담을 얘기를 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를 북한이 폭파시켰다 다음으로 볼 키워드는 joint, joint입니다 이 단어는 뜻이 많은데요 기본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만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뜻 중에 관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몸의 두 부분이 만나는 부분 저희가 볼 표현은 공동예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North Korea has blown up a joint liaison office used for talks between itself and South Korea North Korea has blown up a joint liaison office used for talks between itself and South Korea 뜻은 기사 제목이랑 비슷합니다 아까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주로 영어 기사들은 첫 줄과 비슷한 제목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Joint liaison office, 공동연락사무소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deteriorating 이 단어는 deteriorate에서 나왔죠 그래서 뜻으로는 천천히 악화되다, 더 나빠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천천히 더 악화되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제일 최근에 쌓인이다, 조짐이다, 흔적이다 라는 첫 부분이고요 두 오래된 적들의 adversaries, 적 이라는 의미고요 long time, 오래된 그리고 옆에 있는 ties between 이라고 써 있죠 이 ties는 연결, 그런 관계가 rapidly deteriorating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두 나라는 오래된 적이었는데 그 둘의 관계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최근의 증거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demilitarized demilitarized 이 단어는 military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군사,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militarized 라고 하면 군사화하다, 군대가 주둔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demilitarized 라고 하면 반대를 뜻하겠죠 이렇게 어떤 단어 앞에 de가 붙으면 한국어로는 be라는 뜻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어 앞에 있다면 반대를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군사화를 못한다, 하지 않는다 군대가 떠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DMZ가 바로 demilitarized zone인 겁니다 거기서는 군대가 싸우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개성은 DMZ 북쪽에 있고 한반도를 나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leaflets leaflets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번 사건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전단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단을 의미하는데요 얇은 책자부터 종이, 팸플릿, 광고지, 전단지 등 모두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북전단을 의미했던 겁니다 They used balloons to send anti-North Korean leaflets north of the DMZ They used balloons to send anti-North Korean leaflets north of the DMZ 그들은 풍선을 사용해서 대북전단을 DMZ 북으로 그 위로 보냈다 마지막 키워드는 defectors 이 단어는 defect 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어느 나라나 단체를 버리고 탈퇴하고 도망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명사형어로 탈주자, 탈당자, 배반자, 망명자를 의미해서 저희가 보는 이 사건에서는 탈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여정 demand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unish the defectors 김여정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구를 했다 탈북자를 심판하라고 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관련된 영어 키워드를 봤습니다 Liaison, Joint, Deteriorating, Demilitarized, Leaflets, Defectors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잉비 에리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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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